우리 이전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동화의 열쇠가 바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하 선물을 좀 드려야죠. 뭐를 해볼 거냐면 이 얘기를 살짝 하고 선물을 드릴게요. 저는 초급자와 중급자의 차이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급자는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도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초심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초심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중급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고독함 속에서 초심자는 고통받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 지금의 여러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코딩이 편안해집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코딩이 편해질 수 있는 지름길 중에 하나, 바로 디버거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버그라는 것은 우리가 짠 코드의 어떤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버그라고 하거든요. 그 버그를 잡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디버깅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디버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현대적인 개발 도구들은 내부적으로 디버거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Eclipse 기반으로 디버거 사용법을 배우면 다른 툴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짰던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코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코드를 제가 분석하고 싶을 때 디버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멈추고 싶은 곳에서 더블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이 생기는데 저 점을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 포인터 그리고 더블클릭을 또다시 하면 없어지고요. 또다시 하면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볼 겁니다. 자, 이때에 이 플레이 버튼은 그냥 일반적인 실행이고요. 여기 있는 저 벌레 모양의 저 버튼이 있죠? 저게 바로 디버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이걸 눌러볼게요. 자, 이것을 누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이 이거였다가 저 벌레로 바뀝니다. 저런 거,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자, 퍼스펙티브는 관점이라는 뜻인데 요건 이제 자바로 개발을 할 때 보기 좋게 구성된 관점이고요. 여기 있는 저 벌레는 디버깅을 할 때 보기 좋은 구성으로 이 화면 구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템플릿 기능 같은 겁니다. 테마 기능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벌레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퍼스펙티브를 스위칭 할 건지 물어봅니다. 뭘로요? 디버거로. 그러면 스위치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가 이 벌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이 완전히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 화살표 보이시죠? 저 화살표는 현재 실행이 여기에서 중지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이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스텝오버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한 명령어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 화살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클릭.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한 칸 내려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variables, 즉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의 id라고 하는 변수가 java.apart507 이라고 하는 값으로 세팅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디버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실행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실행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애플리케이션 내의 변수의 상태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엄청난 기능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실행시켜 볼까요? 이걸 이렇게 또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my elevator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될 테니까 variables라고 하는 저 패널에 my elevator라고 하는 변수가 세팅이 될 겁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한 칸 움직였고 my elevator라는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저 변수 내부적으로 underbar id라는 값에 변수래 java.apart507 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class, 객체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쭉 여기 있는 코드가 코드가 1억 줄이면 하나하나 다 실행시키는 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는 security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writing 부분까지 한 번에 실행을 시키고 writing hole에서 멈추고 싶다면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저 play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한 칸 한 칸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break point가 나올 때까지 한 번에 쭈루룩 실행시킵니다. 해볼 테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쭉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되는 과정에서 mySecurity라고 하는 변수가 세팅되었기 때문에 여기 패널에 변수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저것이 실행이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이렇게 콘솔에 뭔가 찍히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찍히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일단 한 칸 내려가서 on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냥 step over를 클릭하면 여기로 내려올 거예요. 23번째 줄로 근데 그게 아니라 step into라고 하는 저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저 on 저런 거 이제 그냥 제가 지금까지 명령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method예요. 자, method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on이라고 하는 method는 이렇게 생긴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저것을 실행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밑에 찍히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파일과 그 실행하고 있는 파일의 몇 번째 줄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몇 번째 줄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는 화면이 이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on에서도 step over를 통해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step return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날 때는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 terminate를 클릭하면 디버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Java 작업을 하던 그 perspective으로 돌아갈 때는 저기 J로 적혀있는 저것을 클릭하면 Java로 코딩할 때 편리한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대박 기능이죠? 이걸 모르고 코딩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